인형은 아오니저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아오니저택 오리지널 버전으로 찾아왔습니타! 자 오늘! 자 안녕하세요 리오님 안녕하세요 오우 룰루님 안녕하세요옹 안녕하세요 기례루에요 어 댕댕이님 안녕하세요옹 안녕하세요 리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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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니야 아오니 오늘의 아오니를 맡겨줘서 정말 영광이랍니다 아오니야 아오니랑 자 오늘은 술래잡기인데요 15분동안 여러분들은 오늘 생존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존 아오니저택과는 다르게 목숨 한개로 시작을 할거에요 목숨 한개야 한개로? 죽으면 바로 게임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어떡해 나 오늘 촬영불량 10초겠다 어 무서워 10초 안에 죽는거 아니야? 어 뒤를 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15분동안 생존하거나 비밀번호 4개를 찾아서 나가거나 승리 방법은 두가지구요 그리고 장롱안 문을 닫고 있으면 아오니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그 점을 이용해서 15분동안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서 숨을 곳을 정하고 게임을 바로 시작해보죠 아 어디 숨지? 여기서 숨어야겠다 나는 제일 높은 곳에 숨어야지 높은 곳 확인 어허 자 여러분들 비밀장소 앞에는 양털이 깔려있으니까 잘 이용하길 바란다 자 그러면은 게임 시작할게요 자 15분동안 버티거나 아니면 비밀번호 4개를 찾아서 나가거나 하는 방식이구요 오늘 목숨은 한개니까 신중하게 움직여야됩니다 쉬프트 잘 누르고 흠 흠 뭐야 놀랬어! 안녕 하 세 효 너 강아지 소리 낼 줄 아는구나 오늘 목숨 한 개잖아 신중하게 해야돼 맞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비밀 장소가 많아서 쉽겠는데? 팍 팍 팍 팍! 어 아픈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압 도 거기는 숨바꼭질이니까 최대한 생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템을 많이 파밍해놔야 돼 실명 말고 투명화 포션이 제일 좋거든 거미줄이가 투명화 포션이 3개? 이 정도면 15분 버티게 소리를 다 켜야돼 황금사관 깜깜하다 황금사관 아 아 의외는 단션으로 안쪽에게 뺏겨야겠네 하지마, 하지마세요 빨리! 빨리! 안쪽으로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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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드에 기계를 켜야돼 응! 겨왕 포션 신속 밀치기 오케 나이스 아 포션 안했어 죽었다 야 어떻게 알고 온거야 최대한 템파밍을 해야겠어 신명 레나 없어 냄새가 냄새가 심지어 영어 나이스 양털에 비밀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이용해야 돼요. 뱅뱅이 살해당했다. 다음은 너야! 다음은 너! 다음은 너! 빠르게 뛰어가는 너! 엄청 안 났어. 왜 널 먹자지? 거기서 나와! 내 알을 맘껏! 맘껏 알을 써주자! 너도 거미가 되자! 너도 나랑 같은 거미가 되자! 너도 나랑 같이 대신이 되자! 더러워! 다하네! 세븐이 그럼! 나 나 너! 히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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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소름돋네 진짜 소름돋네 숏은 숨이 야 그거 부시게? 어허 아... 굴레이 ytyy 흐흐 자, 이제 잠시 보지는 게, 무슨 소리가 우리에게? 싱싱수인 거. 잠깐, 가슴줄 같은 거. 가슴이 사이도. 가슴이 사이도. 가슴이 사이도. 가슴이 사이도. 가슴이 사이도. 여기 안에 숨어있고. 그리고 시간 5분 남았습니다 2분이 남을 때 아오니는 장롱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장롱무첕 상받으니 이어맞아 아 나 진짜 개까비 걸렸어 네 죽었습니다 마지막 사냥감 나 좋아해 이렇게 말뛰는 사냥감을 실컷 뛰어봐 아주 육질이 탄탄해지고 이제 먹어볼까 강렬한 애평아 자 3분 남고 기분이 좋아요 아오니의 승리 아 진짜 무서운데 비밀번호 찾을수도 없어 와 어쨌든 오늘 정말 무서운 아오니저택 해봤습니다 니아님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오니저택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